mc bk는 대한민국의 래퍼이다 소속 크루 및 레이블은 붓다 베이비와 스나이퍼 사운드이다 mc 스나이퍼의 1집 히트곡 bk 러브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아울러 mc 스나이퍼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절친 사이였다고 한다 21살 경인 1999년에 고향인 충청북도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우연히 클럽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가 들려준 힙합 음악에 매료되어 음악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막노동 신문배달 호프서빈 같은 고된 아르바이트를 버티면서 음악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음악생활 12년 만인 2011년에 드디어 첫 앨범인 블라인드를 내놓았고 이후 2013년까지 총 2장의 디지털 싱글을 더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같은 크루 앰퍼샌드 레이블 소속이었던 mr 옴라인과 어글리 픽처를 결성 어글리 토크 를 발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스나이퍼 사운드에 새로 영입된 프로듀서인 로이 씨와 공동 제작한 ep 엄마 를 발표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